현재 LG Twins 선발진에 뭔가 변수가 생긴 느낌인데요. 임창규 선수도 몸 상태가 온전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발진들 중에 젊은 선수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일단은 켈리와 나머지 외국인 선수, 스왈스 선수는 확정이 됐고요. 이민호 선수와 정찬원 선수까지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인데 나머지 5선발, 그 다음에 6, 7선발까지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남은 선수는 남호, 손주영, 김윤식, 배젤준 선수로 채워질 확률이 많은데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선발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닝히터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계 투진인 정우영이나 또 고우석 선수, 마무리인 고우석 선수의 과보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현 감독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지현 감독은 이 KBO의 미래, 또 LG의 미래인 이 선수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굉장히 무리를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75이닝을 소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이 선수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휴식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식으로 또 투수진을 꾸려갈 것인지 유지현 감독의 구상이 궁금해지는 올 시즌입니다. 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